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이수근의 구석구석커피 이수근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수근의 구석커피 시장자 중에 질문이 올라오는게 있더라구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거품이 들어가는 아이스커피를 만들 때 찬 우유로 만든 거품과 미진한 우유로 만든 거품의 차이를 이렇게 좀 알고 싶다라는 글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론 약간 미진하게 데워서 이제 거품을 만듭니다 그 이유는 그러면 이런 기계로도 아이스커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러기 때문에 기계로 만들 때는 찬 우유로는 거품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거품기를 사용을 하든 기계로 또 거품을 낼든 한 40도 정도 40도 정도에서 우유 거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먹어보니까 약간 혀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약간 미진하니까 혀에서 눕히는 이런 맛을 느끼기가 찬 우유보다는 좀 더 우유 맛을 더 느끼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미진한 우유를 뚫고 넣는 거품을 뚫고 넣는 차가운 커피가 더 시원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유튜브 방송에서도 제가 약간 미진하게 데워서 했는데 오늘은 그 찬 거와 그 미진한 우유를 두 가지를 다 메워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 우유로 거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 우유는 어떻게 해요? 비교로는 거품을 못 내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거품기로 거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거품기를 쓰실 때는 우유를 너무 많이 붓게 되면 거품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 우유든 미진한 우유든 3분의 1 용기에 3분의 1 정도만 넣으셔가지고 거품을 내는 게 편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거품을 내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크게 하면 넘치니까 여기 전체 펌프의 절반 정도 이렇게 해서 빠르게 이렇게 지금 보니까 어때요? 굉장히 주가하게 거품이 났죠 이렇게 찬 우유로 거품을 내게 되면 조금 더 펌프 이거를 많이 해줘야 돼요 한 배 이상은 해줘야만이 고운 거품이 나더라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비중하게 데워봐서 거품을 낼 건데요 만약 여러분 치면서 하실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? 전자렌지에다가 이렇게 40도 정도로 데우시면 되겠죠 거품을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거품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차가운 걸로 할 때는 차가운 걸로 할 때는 제가 이 차가운 걸로 할 때는 제가 한 50회 정도를 했어요 50회 근데 여기 미진하게 거품 낸 거는 한 20회 정도를 제가 낸 때 했습니다 그래도 어때요? 이 거품을 보면 차가운 것도 거품이 이렇게 굉장히 곱게 잘 납니다 더 곱게 그러면 제가 40도를 데워서 거품을 낸 건데 얘도 거품이 이렇게 잘 납니다 근데 양을 보게 되면 안 보이도 40도로 데워서 거품을 낸 게 조금 더 풍성하게 좀 많이 거품이 났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어때요? 제가 메뉴를 만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이스니까 제가 얼음을 담고 거품이 있는 거 앞에 라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는 지난번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저희 방송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유를 먼저 붓겠습니다 그거 한번 저어주고 자 이제 이 윙에다가 먼저 찬 우유를 낸 거품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찬 우유를 거품을 올렸고 이쪽은 이제 미진하게 된 우유 거기 이제 기계에서 제가 아이스 거품을 낸 방법도 알려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기계에서 40도 정도로 냉 거품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했던 방법으로 제가 이제 거품을 했는데 제가 두 가지 다 해본 결과 어느 것이 거품이 더 잘 난다는 건 없더라는 거죠 단 찬 우유를 냈을 때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시간이 한 제가 50회 정도 이렇게 펌프다 보면 제가 이제 두 겹짜리 펌프를 쓴다 두 겹짜리 두 겹짜리 썼을 때는 한 50회 정도 제가 냈고 그 다음에 미진하게 된 거는 한 20회 정도를 했다는 거 이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러면 어때요? 거품 자체는 어때요? 둘 다 아주 조밀하게 납니다 근데 아무래도 어때요? 조밀성을 본다면 찬 우유로 하는 게 더 조밀한 거는 무게감 있는 거는 찬 우유가 낫고 또 죄송합니다. 좀 부드러운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데워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어떤 걸 했을 때 어때요? 맛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직접 한번 제가 먹어보고 저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 우유 찬 우유로 낸 거를 먼저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 우유로 하면 우유 자체가 덮은 자체가 좀 묵직합니다 묵직한 크림처럼 우리 휘핑크림 크림처럼 아주 묽은 크림처럼 묵직한 맛은 나는데 중요한 걸 했죠 아무 우리 혀가 혀 자체가 아무래도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 맛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? 그죠? 맛을 못 느끼다 보니까 우유의 어떤 그런 고소함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하다 보니까 커피가 찬 커피가 올라왔을 때였죠 이 두 개의 조화로움이 약간은 조금 부족하다는 거 이런 어떤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미진하게 된 우유를 가지고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미진하게 데웠기 때문에 혀가 한 40도로 제가 데웠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? 혀 자체는 어때요? 온도가 한 40도 되니까 우리가 혀가 36.7도 체온 정도 온도 됐을 때가 맛을 가장 잘 느끼는데 바로 한 지금 작업을 했으니까 그 정도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유가 갖고 있는 그 우유의 어떤 맛이 일단 먼저 고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러고 나서 또요 커피가 올라오니까 커피 찬 우유가 오히려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찬 우유로 거품 내게 되냐 딱 미진한 우유로 거품 내게 되냐 이걸 정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추천한다면 저는 미진하게 데워서 거품 내는 걸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좀 더 작업하기가 편하고 나중에 어때요? 기계로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빠르게 거품을 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맛일 때 어때요? 그 우유의 어떤 그 특유의 느낌을 또 맛을 이렇게 좀 더 감지하기가 편하다는 어떤 그런 어떤 느낌 때문에 저는 약간 미진하게 데워서 이렇게 하는 걸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대로 찬 우유로 낸 이 거품이 맛없다고 볼 수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요것도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또 제 영상을 또 시청하시면서 또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고 또 여러분께서 드셔보신 다음에 어쩌면 각자가 또 선택하시는 게 가장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면 제가 여러분께서 또 질문하시는 것이 내용이 되어서 어떻게 제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서 이렇게 맛을 보고 나니까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 이렇게 미진하게 데워서 거품이 되는 게 제 입맛에서 좀 더 맞아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늘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내가 경험해 본다는 거 그리고 그걸 선택을 하면 어 이렇게 차가운 우유로 거품을 내든 미진하게 거품을 내든 어떻게 자신감 있게 어떻게 추천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늘 이렇게 또 질문을 남겨 주시고 또 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